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하태경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자가 선거사기는 절대로 없다고 펄뻘 뛰지 않습니까 왜 펄뻘 뛰겠습니까 당내 대선 후보 때도 황교안 후보한테 여러분들 토론하기로 선거사기와 관련 토론하기로 했더니 나중에는 다 그냥 없는 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가 법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선거사기만은 그렇게 절대로 없다고 펄뻘 뛸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공정성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습니다 하태경의 울분토로 많은 분들이 하태경이 어떻게 해운대구에서 당선됐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하태경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하태경도 여러분 피해자입니다 부산이니까 당선됐지 여러분 이게 하태경의 여러분 성적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하태경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갑에 써던 여러분 성적표입니다 이 그림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의 메인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해운대구 여러분들 갑 동에서 사전투표와 여러분들 당일투표 차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후보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영민와 함께 넘긴 겁니다 동별로 넘긴 겁니다 동별로 동별로 넘겼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선거를 그냥 등심 주무룩 들이셔서 그렇게 선거를 만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수만의 수십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박 5일 사이를 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0에서 3% 블러스 마이의 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하태경이 어떻게 여러분들 피해를 받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후보별로 당일 득표수가 다 나오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여러분들 규칙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태경이한테서 25%를 빼앗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후보인 한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25%를 빼앗은 겁니다 3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만 25%를 투표수 레벨에서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동별로 다 이런들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마지막에 6417.50이 남습니다 그럼 50은 반올림하니까 6418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딱 빼앗은 겁니다 25%씩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하태경이 여러분들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25,667표에 25%를 빼앗은 겁니다 6418표 우리 공화당의 한근형 후보가 여러분들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378표에 25%는 95표를 빼앗은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6512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전산적으로 실물 위조투표준 얼마나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검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재검표 하더라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제출하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33%를 득표해야 되는데 뻥튀기를 해가 45%를 득표하고 하태경은 원래는 62%를 득표해야 되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이 50%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 하태경 지역구를 굉장히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기는 28.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하태경 외의 3인의 이름 후보가 BCD 후보가 14.225%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225%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14.225% 한쪽은 마이너스 14.225% 합치게 되면 28.5%를 가져간 겁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형민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당일 득표율이 32% 차이값이 플러스 14.2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조작이 됐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죠 당일 득표율이 32%인데 사전투표율이 46%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일 투표가 32%면 사전투표 득표율은 32%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하태경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65%인데 사전투표율이 51%입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3.6%입니다 사전투표에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를 빼앗아 가지 않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일 투표가 65%면 사전투표도 얼추 65%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46%, 51% 이거는 다 이런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보시다시피 25%씩 각각 표를 훔쳐간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위 선거 이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투표를 합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25%, 25% 여러분들 빼앗아가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보시게 되면 28.5%를 조작한 것이 위입니다 그런데 위에 46%, 51% 이것을 진짜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변환시킨 것이 밑에 있는 33%, 64%, 1%인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조작이 안 된 것이 밝혀지게 되죠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크게 피해를 본 거죠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하태경은 해운대구에는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표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하태경이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표를 사전 득표가 62%나 받았거든요 하태경이 해운대구 구민들이 하태경이의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훔쳐가더라도 훔쳐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 같았으면 실패를 했겠죠 부산 지역이 국힘당의 그런 새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런 마지막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줄 알으니까 마지막이 총득표수입니다 후보별로 그리고 여러분들 6번 밑에 여러분들 있는 것이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가 조작되지 않은 것 차이가 나잖아요 민주당은 선관위는 49,62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3,117표밖에 못 받았잖아요 하태경은 여러분 선관위 발표는 7만 8,96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8만 5,386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하게 되면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있죠 이건 뭐 다 나 알겠습니까 자기 선거국에도 손을 댄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하태경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이준석이가 모르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뭐 다 알죠 컴퓨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계산을 해줍니다 28.5% 사전투표 참가자수 그 명칭은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28.5%니까 조작하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렇게 열심히 독려하는 겁니다 광고비를 써가면서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당일투표 독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유가 사전투표가 한금의장이니까 표를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 같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지방선거나 정신 나간 일이죠 하태경이 똑똑이야 여러분들 당선된 게 아니고 해운대국 국민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몰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뭐 선거 문제없다고 달라들고 나니까 참 진짜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적어도 한 10년 정도 아래인데 인생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하태경 같은 친구들이 더 뭐죠? 선거 정의를 외치고 저처럼 나이가 조금 더 든 사람들이 뭐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건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50대 갓 넘은 초반 30대 말인 친구들이 그렇게 악과 타협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 없고 선거 사기 없다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이 나라 앞날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적어야 권력을 잡아서 좋겠지만 때로는 참 환멸을 느낍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에 대한 그런 개념이 불무명해가지고 진짜 소돔과 고무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